아니 그럼 평소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챙겨주세요? 어떤 식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뭐 빈틈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 전부 채우려고 하는데 뭐 채워지진 않겠죠? 그러니까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. 아,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활동하는 게 많아요.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SOS를 치죠. 15분 후에 어디 도착, 10분 후에 학교 앞 도착 그러면은 무조건 나와 계세요. 집에 계시면 무조건 나와 계시고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집에서도 조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죠.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매일 데리러 가고 어디 15분 후에 도착 그러면 나가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아내분을 운전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십니까? 운전을 면허들 같이 땄죠. 늘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스탠바이 하는 건 아니고 바쁘니까. 바쁠 때는 안 그러고 집에 시간 있을 때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같이 면허증 따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이 사람은 운전면허, 운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. 운전 연습장 안에서도 차를 언덕 밑으로 이제 뒤집어 놓지가 않아요. 진짜요? 진짜요? 그리고 또 키 주면서 아파트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해도 남의 집 파단 위에다가 차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뒤부터 제가 키를 안 줍니다. 안 하셔야겠네요. 그럼 불안하죠. 장점도 많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 예능적인 끼도 저보단 낫고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뭐 성격이 저랑 아주 정반대입니다. 생각하러 갔을 때 감사합니다.